경순아. 야, 축하해. 경순아. 어서 와, 어서 와. 아니, 무슨. 어머, 동순아. 너는. 야, 우리 사진이나 찍을까? 기념으로. 사진? 그래, 그래. 사진이 있어?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미쳤니? 못다 대가. 사는 게 없으면서 왜 있는 척해. 가지고 가셨네. 얘가 이 정도 얼굴 나온 게 어디야. 완전 진짜 부리지 않았니? 동아는 아홉. 결코 동아는 아닙니다.